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흥망성세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외쳤던 명분과 공적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흥하고 성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사역과 과오로 인해 결국은 망하고 쇄하는 것일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제사공화국 열전을 통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의 흥망성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공화국 열전에서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 논란의 인물 김재규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박정희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1961년 5.16 군사정변에서부터 1979년 12.16에 이르기까지 무려 18년 동안 이어졌던 통치기간을 비롯해 12.16 직후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학대 등으로 본 모습을 드러냈던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등장과 그의 정치적 라이벌로 각자 세력화하기 시작하여 끝끝내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던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그의 딸로서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아 대한민국 최초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이자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던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그가 그 어떤 인물들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끼쳤던 영향이 컸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현대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박정희의 삶을 12.16으로 급마감시켜버린 인물이 김재규이기에 국부를 시해한 원흉에서부터 배신자, 내란목적 살인범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낸 의사에 이르기까지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박정희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극과 극으로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결국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박정희와 12.16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1979년 12.16에 이르기까지 김재규와 박정희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김재규를 둘러싼 각종 주장 또는 증언들까지 살펴보면서 12.16 직후 연이어 벌어졌던 12.12 군사반난, 5.17 비상계엄 전국학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김재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부터 사형집행 등과 관련된 각종 논란들까지 파헤쳐보며 김재규의 일생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김재규의 삶은 여러가지로 박정희의 삶과 닮아있었고 이들의 유사한 삶의 자취는 이들이 남다른 친분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24년생인 김재규는 1917년생인 박정희와는 7살 터울이지만 고향이 경상북도 선상군 현 구미시로 동양인데다 본격적으로 군생활하기 전에 교직생활을 했던 점까지 비슷할 뿐더러 심지어 광복 이후에는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2기 동기생으로 함께 군사교육을 받으면서 일찌감치 교분을 쌓기 시작했으며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제호보병사단에서 사단장 박정희 준장과 5사단 예아 제36년대장 김재규 대령으로 또 다시 재회하여 좀처럼 아래 사람들에게도 말을 놓지 않았던 박정희가 김재규에게는 재규재규하며 편하게 대할 정도로 남다른 친분을 맺었습니다. 이후 김재규는 1956년에 육군 준장으로 진급 박정희는 1958년 육군 소장으로 진급하는 등 각각 군격력을 쌓아나갔고 이 과정들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박정희에게는 백선협이 있었듯 김재규에게는 이종찬이 있었으며 평소 군의 정치 개입을 극도로 꺼려했던 이종찬의 영향으로 김재규는 박정희가 주도했던 1961년 5.16 군사정변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쿠데타 직후 반영명 인사로 구분되어 감금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바지사장 장도영 등을 몰아내고 국가재권 최고회의 의장까지 차지한 박정희는 일찌감치 남다른 친분을 맺어왔던 김재규를 당시 주요 공기업 중 하나인 호남비료 사장에 임명했고 자칫하면 군격력 뿐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삶까지 어그러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성운을 입은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군인 특유의 불도저식 리더십으로 한창 공사가 지연 중이었던 호남비료 나주공장을 완공하는 등 박정희 군정에서 맹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수도 서울을 수호하는 중요 군부대 중 하나인 제육사단 사단장으로 김재규를 임명하면서 자신이 신임하고 있음을 거듭 드러냈고 제육사단장 김재규는 1964년 6.3항쟁 당시 계엄군을 이끌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을 때려잡으며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표창까지 받는 등 박정희 군정이 셀프민정의향하며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이 출범할 당시 체제 안정에 있어 의무로 양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이들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김재균은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제육사단장에 이어 수도권 서남부 방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육관구 사령관에 임명되었고 1968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목전까지 침투해왔던 일명 1.21 사태 직후에는 윤필용의 후임으로 육군 방첩부대장에 임명되어 방첩부대를 보안사령부로 확대개편하면서 초대 육군보안사령관에 등극했습니다. 보안사령관 김재균은 당시 실존했던 간첩들 뿐만 아니라 제1교포 대학생 서승 서준식 형제 등 죄 없는 일반 학생들까지 빨갱이로 엮어내면서 1971년 가장 치열했던 선거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제7대 대선 국면에서도 큰 기여를 하며 속칭 박정희 정권의 4대 권력기관장으로서 권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시 육군의 모든 정보 첩보를 주무르며 승승장구했던 보안사령관 김재규 중장이었지만 또 다른 4대 권력기관장인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의 전화 까지 도청하다 발각되면서 권력의 핵심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동부전선 방어를 담당하는 제3군단장으로 좌천되었고 제3군단장으로 밀려난 김재규는 육군대장까지 오르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계령 도로 공사까지 진두지휘하는 등 어떻게든 군생활을 이어가려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군부 내 안력다툼에서 밀려난 김재규의 활용도가 군에서는 떨어졌 다고 판단하고 육군대장까지 오르고 싶었던 김재규를 육군중장으로 전역시킨 후 유신정우회 소속 제9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며 정치에 입문시켰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주요 공기업 중 하나인 호남비료 사장에서부터 정권의 4대 권력기관장 중 하나인 육군보안사령관까지 역임 했던 김재규를 10월 유신 이후 유명무실해져버린 국회에만 두기에는 아까워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까지 동원하여 설득한 끝에 과거 김재규의 부하였던 신직수를 직속 상관인 중앙정보부장으로 모셔야 하는 중정차장 자리에 앉혔고 제1차 오일쇼크 직후 중동에서 건설붐이 일기 시작하자 과거 호남비료 나주공장을 비롯해 한계령 도로포장까지 각종 공사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김재규를 제11대 건설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건설장관 김재규는 군인 출신 특유의 불도저식 리더십으로 다른 장관들의 반대에 맞서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국내 은행의 지불보증 제도 등을 적극 밀어붙이며 당시 해외건설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하는 등 중동 진출에 있어서 맹활약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 속에 실세장관으로 불리면서 또 다시 권력의 핵심 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장관 김재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으며 실세 장관으로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을 무렵 미국 의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권 최고의 법기술자 신직수는 중앙정보부장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 육군보안사령관 으로 정보기관장을 역임했던 경험도 있는데다 당시 그 누구보다 자신이 신뢰할 수 있었던 김재규를 정권의 핵심 요직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중앙정보부장 에 임명했습니다 훗날 김재규에 대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역할을 했던 안동일의 회고와 jtbc 등 언론에서 입수한 12.6 군사재판 녹취자료들 에 따르면 윤필용과의 군분의 알력다툼에서 밀려나 제3군단장으로 좌천된 김재규가 1972년 10월 유신 직후 유신헌법에 대해 신랄이 비판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군 부대에 시찰 올 때 연금시키고 하야를 권고하는 것까지 구상했었고 1974년 9월 건설장관 임명장을 받으러 갈 때에도 바지 오른쪽 주머니 속에 권총을 가지고 갔었으며 1975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의 건설부 순시 때에도 태극기의 권총을 숨기는 등 이미 여러 차례 박정희의 하야 권유 또는 암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박정희와 대면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차마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다는 김재규가 12.6 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 언급한 제3군단장과 건설장관 역임 시절 당시 김재규가 정말 박정희 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이미 수차례 암살을 계획할 정도였다면 제3군 단장 육군 중장으로 전역할 당시 왜 유신정우의 소속 국회의원직 은 받았고 한평생 군인으로 지내며 자존심이 그토록 강했던 그가 한때는 자신의 부하였던 신직수를 직속 상관으로 모셔야 하는 중정차장직 은 왜 수락했으며 중정차장에 이어 건설장관 임명장은 왜 받았고 실세장관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박정희 정권에 왜 그토록 충성을 다 했을까요 더군다나 건설장관에 이어 1976년 재팔때 중앙정보부장에까지 임명되고 이후 수년동안 남산의 부장으로서 보여줬던 그의 행보들은 12.6 재판정에서 이미 수차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 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던 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또 혹자들은 김재규가 보다 확실하게 암살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더 접근하려고 중앙정보부장직을 수락했 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만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암살까지 하려는 계기가 온전히 10월 유신 이후 지속된 유신독재 때문이었다면 1979년 8월 yh 무역 노동자들이 사측의 위장유업에 이은 대량예고에 항의하며 제1야당 신빈당에 까지 찾아가서 농성하고 있을 당시 정작 관련 주무부처장인 경제기획원장 신현학과 내무장관 구자추는 강경진압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음 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유신독재의 상징인 긴급조치 중에서도 가장 폭압적이었던 긴급조치 9호보다 더욱 강력한 긴급조치 10호 선포까지 주장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대책 하나 없이 서울시경 기동대 무장경찰들 수천명을 동원하여 마치 군사작전하듯 제1야당 당사 까지 쳐들어가 배고파 못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부르짖던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고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갔을까요 또 박정희와는 너무 대조되는 삶을 살아오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의문사를 당했던 장준하의 장남 장호권과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박정희 유신정권에 맞서 언론자유 수호운동을 펼치 다가 목살이까지 해야했던 이부영 등에 따르면 1969년경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장준하와 보안사령관 김재규가 첫 만남을 가진 이후 1975년 8월 17일 포천약사봉에서 의문사를 당하기까지 줄곧 연락을 했었고 의문사 이후에도 장준하의 가족 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 도와줬다는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며 긴급조치로 이내 제일 먼저 투옥된 반유신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인 장준하 와 12육 주도자 김재규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장준하가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각계각층 인사들을 접촉해오며 1975년 8월 21일 디데이로 거사를 준비하다가 거사 3일전인 1975년 8월 17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돌아가셨다는 주장과 이 거사에 살아생전 장준하가 소위 애국군인이라 칭했던 김재규 등 군인 출신 인사들도 뜻을 함께해왔다는 주장이 1979년 김재규가 주도한 11유까지 이어지면서 김재규가 이미 오래전부터 박정희를 제거할 의중이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장준하 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장준하 와 김재규의 관계에서부터 확장시켜 거사까지 참여할 계획이었다는 주장 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육군 보안사령관 당시 김재규와 군을 국정감사하는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장준하가 군의 예산 집행 문제를 비롯해 당시 군에 산적해 있던 각종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며 서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나 장준하가 한창 개헌청원 100만 인 서명운동으로 박정희 정권을 뒤흔들었던 시기인 1973년 말에서 1974년 초에는 김재규가 국회에서 중정차장 으로 자리를 옮길 때였고 장준하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재판과 옥살이가 한창일 때에는 김재규가 이미 긴급조치를 설계 추진한 신직수를 보좌하고 있을 때였을 뿐만 아니라 장준하가 1975년 8월 21일 디데이로 한창 거사를 준비 하고 있을 때에는 김재규가 건설장관 으로 입각하여 실세장관으로 불리며 맹활약하고 있을 때인데 과연 이 당시 한창 잘나가고 있던 김재규 가 장준하가 계획하고 있었던 거사에까지 정말 참여할 마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이후 중앙정보부장의 등극한 김재규가 장준하의 가족들을 몇 차례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장준하가 살아생전 김재규와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는 있겠으나 마음만 먹으면 당시 돈으로도 수억에서 수십억을 착복할 수 있었던 그가 장준하 사후 남은 가족들을 몇 차례 살펴봐 줬다는 것으로 김재규가 줄곧 장준하와 뜻을 함께해왔고 그렇기에 결국 12.6으로 그 뜻을 펼친 것이라고 의미를 확장시킨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규가 이미 오래 전부터 박정희에 대해 반감을 품었고 박정희를 보다 확실하게 암살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될 때까지 버티고 참았다면 그는 왜 1976년 12월 중정보장에 임명되었으면서 무려 3년 가까이 나 지난 1979년 10월 26일까지 기다렸을까요 각종 자료들과 증언에 따르면 유경수 여사 사후 박정희 대통령의 대행사 소행사는 한 달에 몇 차례씩이나 반복적으로 그것도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는 안정가옥들에서 행해졌고 김재규도 셀 수 없을 만큼 빈번했던 대행사에 최소 수십 차례는 동행 했을 텐데 그가 정말 오래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는 왜 1979년 10월 26일까지 실행 에 옮기지 않았을까요 결국 김재규는 12.6 재판정에서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박정희를 암살 할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이른 첫 번째 이야기 12.6 3부작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5.16 군사정변 전 군시절에서부터 삶의 자취가 여러모로 비슷했던 박정희와는 돈독한 관계를 맺었고 쿠데타 이후에는 국가재권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제5대 6대 7대 8대 9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의 특별관리 속에서 호남비료사장 제6사단장 제6광구사령관 육군 방첩부대장 보안사령관 제3군 단장 등을 비롯해 제9대 국회의원 중정차장 제11대 건설장관과 제8대 중앙정보부장에 이르기까지 18년 동안 이어져 왔던 박정희 체제에서의 알짜배기 요직들을 두루 역임하면서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했고 중앙정보부장 임명 직후 연이어 터졌던 박근혜와 최태민 문제와 미국 CIA의 청와대 도청 코리아게이트로 인해 개최된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김영욱 등 망명인사들의 폭탄 발언들 뿐만 아니라 1978년 12월 제10대 총선 에서의 제1야당 신민당의 선정과 1979년 5월 김영삼의 신민당 총재 등극에 이어 1979년 8월 yh 무역 사건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에 이은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사건 그리고 1979년 10월 부산마산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제 아무리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며 온갖 권력을 동원해 막으려 해도 이미 18년 동안 골물대로 곪아서 사회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한 거대한 물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 이었고 여기에 자신보다 한참 아래 까마득한 후배였던 차지철이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끝도 없는 아부와 아첨을 해대며 온갖 월권 행위들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차지철을 내치기는커녕 점점 더 그를 옹호해주며 되려 자신에게만 매섭게 질책하고 인격 모독적인 언사까지 퍼붓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점점 더 실망하게 되면서 어느덧 그를 향했던 충성심마저 메말라가던 즈음 그저 단순한 빨갱이들의 폭동이 아닌 그간 참고 또 참고 있었던 정권을 향한 온갖 불만들이 폭발하고 있던 부산마산 시민들에게까지 총을 쏴버리고 탱크로 깔아뭉개 버리겠다는 이들의 소름끼치는 눈빛과 혀끝을 보고는 결코 우발적인 단순 살인사건이 아닌 나름의 계획을 갖고 진행한 1979년 10월 26일 11.6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재규는 왜 11.6에 대한 군사재판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몇 차례나 박정희 암살을 계획했으며 11.6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유신 독재를 끝내버린 혁명이라고 주장했을까요 11.6 재판부터는 김재규 뿐만 아니라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정승화와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도 함께 주목 해야 합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12.6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합동수사본부장까지 겸임했던 전두환은 사건이 벌어지고 이틀 만인 1979년 10월 28일에 수사 내용 중간 발표를 열 하루 만인 1979년 11월 6일에는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는데 범행 동기로는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이미 수차례 힐책 받아온 데다 자신의 직마저 해임당할 상황에 처하자 평소 자신의 보고나 건의에 대해 제동 을 거는 등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차지철에 대한 개인감정까지 겹쳐 이 둘을 살해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재규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지난 1979년 6월부터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는 끝내 포섭되지 않았으며 군부 또는 여타 조직이나 외세가 개입한 사실도 없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1979년 12월 4일부터 시작된 12.6 군사재판 1심에서 김재규는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이 발표한 수사 내용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재규는 전두환이 자신을 과대망상 에 빠져 개인적인 감정조차 주체 하지 못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등을 살해하는 파렴치범으로 몰아 갔던 것과는 달리 재판정에서 범행 동기를 재차 물어오는 질의에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부산마산 민주항쟁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단순 살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혁명이라고 주장했고 이미 오래전 제3군단장 시절에서부터 건설장관 그리고 1979년 4월과 12.6에 이르기까지 호시탐탐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려 는 기회만을 살폈었다고 진술했으며 이러한 재판 내용들이 12.6 이후에도 ywca의 위장결혼식 등을 통해 몸바쳐 반유신 반독제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재하인사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 으로서 내외신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사결과를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이었다면서 판판이 뒤집는 주장을 펴는 김재규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고 계엄 상황이었던 당시 모든 군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군보안사령관까지 겸직한 그의 귀에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가 국방장관 노재현에게 자신을 동해로 전보시킬 것을 건의했다는 첩보가 들려오자 자꾸만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김재규와 정승화까지 한꺼번에 보내버릴 국립끝에 당초 12.6 당시 김재규와 동행했으나 끝끝내 포섭되지 않았다던 정승화를 내란방조죄 혐의로 긴급체포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신 휘하에 있는 국군보안사령부를 비롯해 오랫동안 공들여 키워왔던 하나회 인맥들을 총동원하여 1979년 12월 13일 최규하 대통령이 내각 구성 및 각종 요직에 대한 인사조치를 결정할 첫 국무회의 바로 직전인 1979년 12월 12일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정승화뿐만 아니라 정승화의 최측근 장성들까지 숙청 해버렸던 12.12 군사반난을 일으켰 습니다. 12.6으로 세상에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전두환은 12.12로 사실상 군권까지 완전히 장악하며 자신의 흑심을 드러냈고 박정희 대통령의 양아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김재규의 정승화까지 엮어버린 12.6 관련 군사재판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군인 전두환 이 박정희에 이어 더더욱 지독한 독재를 예고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보이자 어느덧 12.6 재판의 양상 은 단순히 김재규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김재규는 내람목적 살인 정승화는 내람방조 죄목으로 서둘러 재판을 끝마치고 자신의 12.12 군사반난을 정당화하려는 전두환과 12.6을 박정희의 유신 독재를 절단낸 혁명이라 주장하는 김재규를 옹호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찾아오길 기원하는 재하 세력 간의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고 김재규의 재판과 동시에 1980년 5월에는 서울의 봄과 5.17 비상계엄 전국학대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찬란하고 처절했던 역사적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지는 사이에 12.6 재판의 3심을 맡았던 대법원 형사 3부에서 의견이 갈려 1980년 5월 20일 열리게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내람목적 살인죄를 인정한 대법관 8명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6명으로 나뉘는 판결이 내려진 데다 광주가 한창 피로 물들고 있었던 1980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불과 나흘 만에 김재규 등 총 5위는 모두 서울고치소에서 사형 되었습니다. 김재규를 비롯한 12.6 가담 인사들에 대한 다급한 사형집행 뿐만 아니라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사형집행 시점 그리고 김재규의 재판 당시 불거졌던 내람목적 살인죄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까지 만약 대법원 형사 3부와 이후 최종선고를 내렸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제기되었던 내람목적 살인이 아닌 자연인 박정희와 차지철에 대한 단순살인으로 죄목이 바뀌었다면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내람방조죄로 엮어넣기 위해 저질렀던 12.12 마저도 모두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력에 기인한 쿠데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규의 재판 과 1979년 12.12 군사반란에서부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전두환의 학정을 따로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고 결국 김재규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군부독재 대재하 세력 간의 대결 구도는 전두환 신군부의 재판 개입과 재하 인사들의 김재규 구명운동에서부터 사형집행 시기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김재규 사형집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졌던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의 강제 사직과 이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공개된 대법원 판결문으로 촉발되기 시작한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죄 인정 여부까지 끝이 없는 논란과 논쟁 거리를 만들면서 오늘날까지도 김재규와 12.6을 평가할 때 이들이 각기 주장하는 다양한 논리와 논거들이 영향을 끼치며 김재규와 12.6을 원윤과 내란으로 낮게 평가하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지는 군부독재까지 찬성하는 그곳 반민주주의자로 김재규와 12.6을 의사와 혁명으로 높게 평가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한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을 살해하는 것까지 옹호하는 극좌 빨갱이로 김재규와 12.6의 평가에 따라 그곳 또는 빨갱이로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급격한 논리 비약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도 김재규와 12.6에 대한 평가는 현재진행형 이며 혹은 누군가를 덮어씌우고 공격하기 위한 또 다른 잣대로 온압용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